밀양 얼음골에 설치된 영남 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가 어제 오후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. 어제 오후 3시 반쯤 밀양 케이블카 구동설비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나면서 운영사 측이 운행을 중단했지만, 다행히 공중 케이블카에는 사람이 없어 고립이나 구조는 없었습니다. 운영사 측은 차량으로 상부에 있던 이용객 58명을 전원 하산시켰으며, 요금은 모두 환불했고 부품 교체 등 수리를 마친 뒤 오늘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